최근 청주시의 아파트 과잉 공급 현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알아보기 위한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청주시의 아파트 공급 실태와 주택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청주시 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구 38,646세대, 서원구 57,389세대, 흥덕구 59,921세대, 청원구 5만 139세대로 모두 20만 6,095세대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당구 10개 단지 7,501세대, 서원구 2개 단지 1,267세대, 흥덕구 8개 단지 8,370세대, 청원구 1개 단지 777세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시민단체와 아파트 입주단 대표들은 청주시의 아파트 과잉 공급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들은 청주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만 6,875세대의 아파트를 더 공급하고 여기에 2023년 이후 2025년까지 예정된 공급 세대수는 5만 4,890세대로 5년 안으로 청주시에 늘어날 아파트는 10만 1,855세대로 예측되면서 아파트 대란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는 청주의 주택 보급률이 지난해 118.2%를 나타냈지만 아파트는 53.3%에 불과하다며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택 보급률이 100% 정도가 되면 주택 공급에 여유가 없어 주택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파트 공급 시기만 조절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과잉 공급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청주시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잉 공급은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야기하고 오래된 공동주택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집값 파락뿐만 아니라 이 정도로 양으로 계속 공급된다면 이후에 공동주택이 넘쳐나면서 실소유자는 사실 없는데 아파트만 많은 그러면서 이후에 공동주택의 슬러마들에 대한 대응들은 하고 있는지 이런 우려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48개월째 아파트 매매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C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